한편 제일로도 그런 멋진 옷을 만들 수가 있군요. 아, 네. 정말 아름다우십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시청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하스타 사원 지하사원 너무 감사합니다. 해가 거듭날수록 좀 더 상대하고 유사하게 높아진 무대에서 상을 받으니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좀 더 좋은 작품,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적은 인기를 끌었죠? 특히 일본 활동을 통해 일본 최고의 할리오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 저희 카라가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DSP 사장님 그리고 많은 회사 여러분 도와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, 저희 이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카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카밀리아 너무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점점 더 멋있어지네요. 감사합니다. 어떤 분? 멋있다.. 맛있다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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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